다 흘려버렸다 단호박 맛, 마차 맛, 그리고 귤 맛 양갱이가 있어요 호박으로 먹어봐야겠다 단호박 푸딩 같은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약간 덜 마른 호박 고구마 같기도 해요 계란 오랜만에 별김밥이에요 별김밥 특 김 꽉꽉 채워줘야 예쁘게 나오더라구요 오끄라 당근 소세지 소세지 당근 오끄라 클립에 볶여주세요 그리고 클립 소세지 대패 삼겹살 무순 소세지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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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새로장만한 차나비 이런 느낌 양념장 준비가 되었지? 제가 찾아뵙고 싶은데 잘 안타깝게 지켜봐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 지켜봐야지 완성 벌써 늘어난다 귀엽다 미스쿠나 미스쿼나 미스쿼나 베리스 미스쿼나 막 타르트북 그릇에 뿌린 글이 있다니 아이의 나라가 있다 모쇼어 프랑트 아이씨다 세비 우리와 같이 갔다 왔어 이제 다르가 한번 더 살펴봐 아는 거짓말이야 우리 왜 이리와 우리가 이쯔지 조그무 텐데 보이네? 그리고 다르 그래 어디? 기네스 다르 응 기네스 신의 오바이머도 하고, 이빨, 이빨. 미래해? 편하지? 제일 신났어, 아주. 아들 방에 놔둘까? 응. 그러자. 그치? 이걸로 살려다가 다른 걸로 샀어, 그냥. 그래. 주국수에 나가 있거든. 아기. 놔주세요. 그렇지, 고마워. 좋아. 놔자. 놔자, 놔자. 좋아? 좋아? 마시는 포켓들은? 들어가 있대. 예이. 대리 바꿔와야 돼, 근데. 여기 포함되어 있어. 우와, 프레젤도 있다. 잘 먹겠습니다. 음. 라자니아랑, 카레랑, 음식, 처음 먹어보는 거. 감자 브로코리 튀김이라. 리코는 두 개. 음. 음. 그리고, 셀라트. 먹어보는데. 음. 땡스. 이게 쉬운 치크스 너무 기모에 가려왔다 본 게임 이번엔 뭐야? 레몬에 아이스티이나 레몬주스를 맞이했어 섞었어? 링크가 너무 좋아 빵빵해졌어 빵빵해졌어 왜 이렇게 스트레스마스하고 말인지 알아? 왜? 포옹! 됐으니까 방구? 포옹! 개뿌가 뭐야? 트름 일부러 한다 일부러 아니야 쌤 일부러 하는 거잖아 학교 직회 다음 카드 생각해볼까? 응 그러니까 199원 199원 세일 안하는 걸로 그냥 사자 이게 더 예쁘다 그치? 이게 훨씬 예뻐 응 이거 괜찮다 이걸로 해야지 엄마야 엄마 여기 여기 이걸 좀 사갖고 가자 우리 아들 방에 넣어줄 거 우리 아들 방에 넣어줄 거 내게 시집에 2kg 승리 응 진짜? 느낌 좋아? 응 맛있어? 이거랑 이렇게 마늘 장본거 이렇게 마늘 장본거 이리 와 맛있어? 뭐? 우리 링고 무슨 맛이야? 실크릇인데? 응 엄마 것도 맛있어? 뭐가 제일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응 또 왼쪽에 뭐가 있어? 응 응 응 욕심쟁이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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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치고 응 잘치고 응 잘치고 응 응 너무 잘치고 뭐 뭐 요런 뱅 뱅 응 뱅 뱅 레모네이드 하이볼 응, 하이볼이네 레모네이드 하이볼 Pretty good? 응 안돼 고구멍 응, 고구멍 오렌지 같다 달콤한 맥주 바꿔 먹어야지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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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입니다 문어 말린 생선 알 퍽퍽 대파를 매운 고구멍 고구멍 주어진 누군가 고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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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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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잔이야 맛있어? 많이 먹어? 와인 맞다 흥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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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알았고 흥믹 뱅 이리와 어묵 이리와 약간 매콤하다 다 녹아버렸어, 벌써 프리미 진짜? 너무 귀엽다 이거는 오키나와 안전 간식이에요 오키나와 이시카키지마의 파인애플 맛이 나는 코로로 그리고 이거는 소금 버터 맛의 고구마 칩이에요 카키노탄의 감시과자 카레맛이에요 오키나와 산 적쇠고구마가 들어가 있어요 오키나와 산 적쇠고구마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리코 할머니한테 받은 선물이에요 이건 리코 할머니한테 받은 선물이에요 메시지 기프트카드 귀여워 곰돌이 귀엽다 쇼핑백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트러플이 들어간 마요네즈 이거는 태국 갔다가 사다 주신 거예요 믹스 프루츠 이거 다 태국 갔다가 사다 주신 것들이에요 바나나칩 우주 태국 양갱인가 아 코코넛 냄새가 나요 음 맛있다 음 코코넛 맛이 나는 떡이에요 음 바나나칩 도둑 응 캔디라기보다는 약간 혈아밀 같아요 음 음 음 음 음 음 캔디라기보다는 약간 혈아밀 같아요 슬버버튼 슬버버튼 응 그래 열어자 알았어 슬버버튼 좋아? 응 슬버버튼 받아서 좋아요? 우리 모두의 노력이 결과야 응 다 노력한거야 그치? 근데 왜 이렇게 노력을 한거야? 노력이 결식 노력이 결식이요? 헉 은근 이리 проту가 이 시장이도 될 수 있어 이 시장은? 이 시장은? 정말 고맙습니다 이 시장은? 100.000 구독자님 100.000 구독자님 안녕 모두 수고했어요 어디가? 이거는 5년 전에 리코가 만들어준 실버 버튼이에요 신난다 우리 아들이 계속 안고 있을 거야? 고래자에? 고래자에? 좋아? 계속 안고 있을 거야?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진짜?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우와 이렇게 써있다니 신기하다 생각보다 무겁지는 않아요 모든 구독자에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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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집 가보 됐네 빼빼로 먹어도 돼 응 첫번째 구독자님 기억하지? 구독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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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님